잠시 예상은 했지만 정말 엄청난 미모 하지만 안경이 미모의 봉인이라기엔 그 모습도 나는 이미 좋아 무섭떤 담배가 땡기네 저는 그동안 야근한 시간들이 허무해지네요 미안해요 기획자가 야무지질 못해서 귀여워요 예? 여튼 괜찮은 방법이네요 저도 오늘 꿈속에서 한번 해볼게요 날던가 변신하던가 예 잠만 자면 자꾸 악몽을 보거든요 꿈에서 계속 뭔가에 쫓긴다거나 공격을 당하다가 잠에서 깨곤해요 게임 캐릭터는 제가 말하는 안경이 아름씨 거랑 비슷하긴 한데 그건 그냥 우연입니다 보이는 부분이 원의 일부라고 하면 세로로 긴 타원형의 간섬을 찍고 안에 적선을 두개의 궁인 다윈 외부의 besides